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다들 기다리는 9평 이후 수능 대비 학습 전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별, 유형별, 시기별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텐데 단 이걸 듣기 전에 선생님이 9월 8일에 업로드했던 캐스트 총평 대신 현장 라이브 설명의 편집본으로 올려드린 캐스트를 한번 보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학습 계획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하기 위해서는 평가원이 이번 9평을 어떻게 출제했는지 방향성이 어땠는지 앞으로 어떤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먼저 보시고 선생님이 총평으로 올려드린 그 캐스트 9월 8일을 꼭 보세요 그걸 보시고 나서 아 그러면 나는 어떤 공부를 하면 될까 라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이 캐스트를 클릭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어떤 전략을 조교 지금 하품할 일이야 우리 수강생들의 미래를 놓고 진지하게 계획을 알려주는 이 상황에 지금 조교 너님은요 하품이 나와요? 진짜 일단 선생님이 6평이 끝나고 시험지 상담을 했을 때 뭐 1컷이나 2컷 3컷 4컷 5컷까지 시험지 상담을 했을 때 각각의 시험지가 보여주는 상황에 맞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이번 9평이 이렇게 출제될 거야 라고 예상이 되는 방향성에 맞게 너는 6평에서 9평 사이에 이런 공부를 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따라와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행한 친구들의 성적이 정말 많이 올랐어 물론 성적이 오른 친구도 있고 그러지 않은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서 약속한 대로 이행한 대부분의 친구들은 2컷, 2컷, 2컷까지 나뉘어 2등급 중반 정도에서 1컷 되는 친구들 중에는 100점, 96점, 93점, 92점, 89점, 88도 있지만 이 성적대로 싹 올라갔고 또 2등급 중반, 2컷부터 3등급 정도까지 또는 3등급 바로 밑에 있는 친구들까지 상담을 했었을 때 이 친구들에게는 지금 이 시험지에는 굉장히 많은 희망이 보여 실제로 시험지 안에 희망이 보였고 그리고 6평 이후 예측했던 9평의 방향성은 지금 선생님 캐스트 9월 8일 올려드린 캐스트에서처럼 대부분 예측했던 것과 비슷하게 출제가 됐어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될 테니 예년과는 다르게 작년 재작년보다 훨씬 쉽게 너는 1컷으로 진입 가능할 거야 그러니 이런 것들을 하자 라고 상담을 했고 그렇게 상담을 한 또 대부분의 친구들은 1등급으로 또는 1등급 바로 밑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례들이 보통은 9평과 수능의 결이 많이 다르지만 소재는 비슷한데 문제의 결은 좀 달랐거든요 작년까지 그 이야기도 선생님이 지난주 캐스트에 올려놨는데 근데 올해는 9평과 수능이 굉장히 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모두가 알듯이 9평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미리복이기 때문에 9평으로부터 수능을 예측할 수밖에 없고 출제하시는 분들도 9평 하나로부터 수험생들에게 수능이 이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9평과 수능이 많이 다를 수가 없어 그리고 9평이 쉬웠지만 변별력이 있었던 괜찮았던 시험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수능은 9평에서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선생님이 6평 시험지 상담을 하면서 줬던 전략 그것을 여러분들이 9평과 수능 사이에 해준다면 그렇다면 지금부터 남아있는 시간 동안은 훨씬 더 몰입도 있게 공부를 할 거고 그 여름에는 어수선하잖아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딱 집중하고 몰입해서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1컷 근처에 계신 분들은 100점으로 진입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9평에서 보여준 방향성이 선생님이 늘 예측했었던 평가원이 갖고 있는 평가원이 이상적으로 우리에게 늘 원하는 방향성과 일치했고 그 캐스트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례적이지 않아 예외인 상황이 아닌 거야 올해가 단 쉬워졌다는 거지 15분 22번의 문제가 예전 같으면 11, 12, 13 정도에서 출제됐었던 문제들이고 11, 12, 13 정도 한 11, 12까지는 풀면서 13부터 어려워라고 했던 친구들이 보통 2컷이나 3등급 컷의 친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난이도의 문제들이 15, 22에 나온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적어도 3등급까지는 1컷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험지다 단 방향성이 올바른 방향이어야 된다 이번 9평 끝나고 여러 곳에서 선생님이 서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평가원도 많은 부분의 조사를 통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수능의 출제 방향을 한 번 더 재조정할 거기 때문에 선생님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서치를 많이 했어 그랬더니 이번엔 이런 말들도 많아 내가 보던 사설모의에서는 96, 90이 늘 받았었다 근데 9평은 80점이야, 84점이야 9평은 70점대야 도대체 왜 이런 거야? 내가 그동안 풀던 문제랑 결이 너무 달라 이런 반응들이 꽤 있어요 의외로 근데 우리 수강생들은 결이 너무 달라라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소통을 굉장히 진하게 한 현장 수강생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남았다, 늘 보던 문제들이다 또는 선생님 퀘스트가 라이브로 진행된 거였고 9월 8일 업로드 된 게 라이브 설명회에 현장 수강생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들과 댓글로 소통하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을 보다가 소름이 돋았다 지금 어떻게 이런 문제가 나올지 다 알고 있었냐 지금 부끄럽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공부를 시켜서 이 현장에서 이뤄낸 성과를 온라인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같이 행복하게 이뤄내기를 바라는 진심으로 지금 선생님이 또 힘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 좀 이렇게 그렇잖아, 너무 자기 자랑하는 것 같으면 좀 뭐라고 그러지 그거를?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성과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선생님이 퀘스트를 촬영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냥 진실 그대로 우리 현장 수강생들이 모두 눈빛의 희망을 가지고 지금 다시 한번 시작한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라는 생각으로 수능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손잡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퀘스트를 준비했고 촬영을 하는 바이니 잘 듣고 9월 8일 퀘스트 먼저 듣고 오셔서 9월 8일에 선생님이 올려드린 퀘스트를 보면 평가원의 방향성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9월 8일 퀘스트 먼저 듣고 아 이 방향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럼 나는 이런 공부를 하면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0점과 1등급을 받게 했던 선생님의 비법, 비결 지금부터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이거나 현재 1등급이거나 또는 2등급 컷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게 이번 구평은 92988, 84, 80, 76 이 성적들이 어쩌면 다 비슷한 실력일지도 몰라 실수로 몇 개 더 했더니 이렇게 떨어졌어? 아 나 정신 차려 풀었는데 나 막 쑥쑥 풀렸어 92점, 96점 이 성적이 약간 뒤섞여 있을 수 있어 현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런 친구들 내가 6평 시험지를 보고 80점 초반이었지만 어? 너 9평에서 92, 96으로 출발하자? 했는데 사실은 100점을 받아온 이 친구들 이 친구들이 했던 공부는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주는 모든 걸 100% 소화해라 왜냐하면 모든 걸 100% 한다? 그건 100점이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잡아준 전략은 그거였어 지금부터 너는 무조건 100을 한다 너 맨날 공부하다가 마지막에 2, 3개 남겼지 늘 어떤 문제 이해하다가 이쯤이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은 타협했지 근데 그래서 네가 100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늘 80%, 90% 사이에 점수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모든 콘텐츠에 대해서 마인드는 나는 100%를 한다 나는 끝을 본다 라고 생각해라 라고 상담을 했어 그게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래서 100%를 한다 그래야 100이 나온다 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도 2등급 컷에서부터 1컷 사이에 여러분들 또는 1등급이 나왔으나 100이 안 나온 친구들 평소에 100을 안 했을 거야 그것부터 먼저 체크하시고 두 번째는 N제 실모를 통한 실정 감각을 극대화하는데 단 개념 기출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넌 개념 에센스 3과목 수원, 수2, 미적 또는 수원, 수2, 확통 무조건 회독을 해야 돼 6평에서 9평 사이에 5주에서 6주 정도 시간 동안에 1회독을 하고 그리고 3주 정도 시간 동안에 2회독을 해서 적어도 두 번 그러니까 기준이 정확히 꽂혀 있어야 어떤 활용 문제가 나와도 완전 저세상 문제인 것 같은 게 나와도 이 기준이 아주 센 사람들은 변화를 읽어낼 수 있으니까 기준을 아주 세게 하는 것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개념 에센스와 기출백선 기출 50선을 회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바닥을 탄탄하게 하면서 동시에 시즌 3의 선생님이 진행하는 현장에서의 모든 콘텐츠를 100% 소화하기 이게 목표였어 그럼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려줄 수 있는 처방이 어떤 거냐면 100을 해라 이건 똑같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하기로 선택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무조건 100%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 끝을 보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97%, 98% 하고 나서 마지막 2, 3%가 남았을 때 되게 힘들거든 그러면 그 순간 이 정도는 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 근데 이때 정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건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를 떠나서 내가 하기로 한 것을 100%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선생님 제자 중에 또 소환이 되네요 소환이, 수환이를 어쩔 수 없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빌어서 올해 마지막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한마디를 해보면 이 친구가 2021학년도 수능 전과목 만점자 선생님이 수강생 얘기하는 거예요 3년 내내 가르쳤던 근데 이 친구가 고3을 끝내고 잠시 조교를 할 때 조교를 하다가 다시 반수를 해서 전과목 만점자가 됐다고 했죠 아마 이미 들어서 알 거야 근데 그 친구가 조교를 할 때 이 주간지라고 하는 숙제를 채점을 하는데 채점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마지막 페이지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채점하다 이러는 거야 조교들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 근데 채점을 하다가 아 선생님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마지막 두세 문제 이것만 하면 진짜 다 하는 건데 왜 이걸 안 하고 남길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머지 조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두세 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만 하는 거야 그 정도면 거의 다 한 거잖아 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걸 옆에서 듣다가 선생님이 언제나 약간 소환이 편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기 때문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가장 오래 본 수강생이기 때문에 가장 어린 시절부터 긴 시간 동안 봐서 가장 이뻐하긴 해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될까? 뭐라고 포장해도 우리 조교들은 질투를 하고 뭐 소환이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약간 아기 때 얼굴 느낌 그때부터 성장하는 과정을 봐서 그런지 약간은 그 엄마 같은 마음이란 걸 비슷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소환이와 니네의 차이야 막 이렇게 농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 이후에도 많은 수강생들이 있잖아요 그 상담을 할 때 1등급 컷이 나왔거나 2등급 중반이 나왔던 6평 시험지 상담을 할 때 그 친구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뭐였냐면 100을 안 하는 거였어 100을 안 해서 100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너 100을 하면 돼 넌 나랑 100% 하는 걸 일단 약속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100점 나오는 사람들 진짜 다 맞는 사람들은 달라 뭐가 달라? 100%를 한다는 게 달라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하고의 기준은 어차피 없어 사람마다 다르거든 아니 내가 하루에 70문제를 풀면 다 한 걸까? 50문제를 풀면 다 한 걸까? 30문제를 풀면 적게 푼 걸까? 그 상대적 기준은 모두에게 다른 거예요 30문제를 풀었어도 내가 풀기로 한 것을 100을 다 했어 한 문제 한 문제 끝까지 다 했어 그럼 100이고 70문제를 풀기로 했었어도 70문제 다 뒤에 끝을 잘 못 봤어 70문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문제들만 풀었어 그러면 30문제를 완벽하게 한 사람보다 70문제 중에 50문제를 했더라도 그게 더 덜한 거지 절대적인 양의 기준을 둬서는 안 돼 지금부터는 내가 하기로 한 것 내가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을 100으로 한다 그게 중요해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저 친구들은 현장에서 선생님이 준 것들을 다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냐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 부분이 선생님이 좀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했어 사실은 왜냐하면 절대적인 양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온라인 수강생 중에도 이렇게 커리큘럼을 풀로 따라와서 100점을 받고 96을 받고 의대를 가고 찾아오는 수강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우리는 정말 최상위 수강생들이 많단 말이야 그 생각을 해보면 그래 지금 얘기했듯이 70개를 하든 50개를 하든 30개를 하든 그 절대적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차피 선생님이 현장에서 진행되는 컨텐츠들 중에 대표성이 있는 것들을 뽑아서 그게 한 컨텐츠 통으로 어떤 강좌가 됐든 또는 한 회차의 문항들이 됐든 선생님 성격에 아무렇지 않게 막 뽑았을 리는 없거든요 한 문항 문항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현장에서 다섯 문제가 제공됐으면 온라인엔 두 문제 또는 세 문제로 추격하되 단 대표성을 띄고 있고 다섯 문제를 대신할 수 있는 두 문제 세 문제를 줘야 된다라는 강박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최소한으로 뽑아놓은 온라인 컨텐츠들만 100% 따라와도 현장 못지않은 효과를 낼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온라인으로 들어간 컨텐츠의 문항들을 싹 한번 살펴봤어 근데 완벽해 이걸 잘 따라오면 또 지자랑이지 이걸 잘 따라오면 분명히 돼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9월, 10월에 개념 기출과 N제 실모를 3대 7로 하는 게 좋아 개념 기출을 절대 안 해서는 안 돼 하지만 N제 실모를 3대 7로 하는 거야 그리고 10월, 11월 초까지는 5대 5로 비율을 비슷하게 맞춰 그리고 수능 전에는 N제보다는 기출 개념을 더 하는 게 맞아 결국 내가 보러 갈 시험은 평가원 시험이니까 다시 평가원으로 정조준을 해나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좌충우돌 해보면서 다각도로 실력을 키우는 시기가 9월에서 10월까지야 그래서 9월에서 10월 초까지 지금부터 10월 초 또는 10월 중순까지여도 괜찮아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지금까지 준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100이야 1컷이나 2등급 사이인 여러분들은 100%를 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10데이즈 개념 완성과 기출 152230으로 기준을 잡으면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N제를 많이 해야 되는 시기라 개념과 기출을 아주 최소한으로 잡은 거야 기출 100선 기출 50선이 아니라 기출 152230이라고 해서 고난도 기출만 모아놓은 선생님의 마지막 기출 강좌 그것과 개념도 11로 압축해놓은 감옥당 11로 압축되어 있는 10데이즈 개념 완성 이 두 가지로 기준을 잡으면서 완강을 하라는 얘기야 저 두 개는 그러면서 이거를 바닥에 싹 깔면서 동시에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공했던 모든 N제와 모든 실물을 다 따라와 보세요 그게 현장 친구들이 했던 모든 것이거든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지나갔지만 3평, 6평 대비 천우신조 모의고사 이것도 해 왜냐하면 3평 대비, 6평 대비, 9평 대비 나의 기조는 달라지지 않았어 어떤 이슈가 있었든 끊임없이 분석하고 결국 그 끝에 뭐가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예상했던 것들이 나왔고 그 기조는 늘 내가 생각하던 평가원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9평을 대비하는 문제들이 3월 학평 대비 천우신조부터 들어있어 아마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근데 단 선생님 천우신조는 반드시 맞췄어도 전문학 해설 강의를 들어야 돼 왜냐하면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실모가 실전은 아니잖아 실전을 위한 연습 모의고사 시 실전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3평, 6평 대비 천우신조일지라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9평의 기조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선생님이 다시 문항을 다 점검했을 때 다르지 않거든요 그거를 보장해 줄 테니 문제를 풀고 모든 문제의 해설 강의를 들어 그러면 해설 강의를 전체적으로 듣는 것만으로도 개념과 기출이 회독이 되듯이 내가 알아야 되는 모든 개념과 모든 접근이 회독이 될 거야 그냥 풀고 치우는 모의고사가 절대 아니에요 3평, 6평 대비 천우신조 거기에 우리 천우신조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2 예를 들면 9평 15번과 선생님이 이게 나올 것 같애라고 예상했던 파이널 천우신조 1회에 22번이 거의 똑같아 우리께 좀 더 세 어려워 근데 논리구조가 거의 똑같아 천우신조 지금까지 나간 거 다 푸시고 선생님 저는 3평, 6평은 풀었어요 그럼 파이널 풀고 파이널은 풀었는데 3평, 6평은 안 풀었어요 그럼 풀어봐 풀어요 어차피 공통은 전 과목이었고 어려운 쪽, 미분 쪽으로 6평까지 진행이 되어 있으니까 확통도 마찬가지 가장 어려운 확률까지가 선택 과목에 들어 있으니까 꼭 해보시고 그리고 선생님의 N제는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랑 수원 수트 스팟 모의고사가 있는데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는 시즌1,2가 다 완강됐어 이 시즌1,2 중킬러 스팟 모의고사 다 풀어보시고 수원 수트 스팟 모의고사 시즌1은 완강돼 있어요 시즌2는 9평 반영에서 출시가 될 거야 그럼 기다리시고 그리고 2간모의고사 파이널 시즌1 이것도 해보시고 선생님이 선택했던 모의고사고 거기에 있는 문제들 중에 9평과 매우 유사했던 수혈 문제 그 2간모의고사도 마찬가지 해설 강의를 듣는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뒀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수능장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내가 이 문제를 풀고 테스트를 당했고 맞췄네, 틀렸네 이상으로 이 문제가 어떤 개념을 담고 있었고 나한테 무엇을 원했으며 기존 기출의 어떤 접근과 유사한 접근을 하면 됐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그걸 또 배워야 된다고 그걸 놓쳤으면 나는 개념을 놓친 건지 접근을 놓친 건지 반드시 판단을 해야 돼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한 이 N제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 문제 한 문제 옆에 너가 이 개념이 약했기 때문에 틀린 거야 너는 이것과 유사한 연습을 하고 싶으면 선생님 기출백선에 이런 문제를 풀어보면 돼 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다 달아놨어 문항별로 레퍼런스가 달려있어 그러니까 천우신조의 6평 대비 천우신조 또는 파이널 천우신조의 11번을 틀렸어 그러면 왜 틀렸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 11번에 해당하는 개념을 공부하고 싶으면 개념 에센스에 몇 강 몇 분으로 들어가서 좌표를 찍어놨거든요 이 문제와 유사한 기출을 풀고 싶으면 기출 152230에 몇 번을 봐라 이렇게 그 유사 문항 유사 개념까지도 다 복습을 할 수 있게 달아놨기 때문에 텐데이즈 개념 완성은 이미 들어서 많이 들어서 됐다라는 분들은 이 N제를 몽땅 다 해보시고 거기에 있는 레퍼런스들에 해당하는 개념 에센스와 기출백선 기출 오실성 기출 152230 또는 텐데이즈 이거를 발췌해서 들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여기서 발견했고 그 약점 발견된 것을 채우는 과정까지 해서 완벽하게 뭔가가 만들어질 거야 이걸 다 했다는 거죠 그 현장 친구들이 9월에서 10월까지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10월에서 10월 초까지는 이재 선생님이 출시할 것들 수원스트 스팟 모의고사 시즌2 9평 반영해서 나가는 거니까 정말 중요할 거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2 그리고 이감 시즌2 이렇게를 하면서 이 시기에는 개념과 N제를 5대5로 이제 점점점 싱크를 평가원으로 맞춰가는 시기죠 여기서 모든 걸 다 했다면 반반으로 싱크를 평가원 쪽으로 틀고 있는 시기야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매년 수능에서 최고점을 찍은 거야 작년에 9평에서 4등급을 받았어도 3등급을 받았어도 또는 1등급 컷을 받았어도 100분이 99를 만들고 100점을 만들었던 이 친구들이 마지막에는 평가원 쪽으로 방향성을 틀고 하기로 한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이뤄낸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잘 될 거거든 개념 기출 기출 100선 50선으로 개념은 10데이즈로 한 번 했다면 마지막으로 개념 에센스 개념 에센스를 다 보기가 힘들면 1등급 친구들은 개념 BQ 파이널만 해도 돼 SQ 치우고 개념과 BQ 파이널 이렇게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기출 50선 그러니까 압축해서 개념을 10데이즈로 압축했거나 기출 15, 20, 30만 봤다면 오히려 더 넓은 범위로 돌아가는 거지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기출 50선으로 기준을 다시 한 번 튼튼하게 잡으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푸시고 거기에 달려있는 레퍼런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또 다시 한 번 그건 자기의 약점이니까 나의 약한 골이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능으로 가는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했던 공부들 여기서 탄탄하게 해놓으면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가끔 개념 에센스 지금 봐도 될까요? 가끔이 아니라 정말 많은 질문이야 그런데 개념 에센스는 내일이 수능이라 할지라도 나한테 개념의 펑크가 나 있다는 게 확인이 돼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수능은 그 개념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라니까 9평 캐스트 9월 8일 올라간 거 꼭 봐 아마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야 납득이 될 거야 선생님이 문항 하나하나를 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납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야 개념의 구멍이 났으면 개념을 채우고 그에 해당하는 기출을 풀고 엔제를 푸는 게 순서잖아 그런데 개념의 구멍이 났어 그런데 지금 개념할 시기가 아니야 그래서 건너뛰어서 엔제만 풀어 그럼 모든 문제가 영원히 달라 보일 수 있어 해야 되는 걸 다시 처음인데 천천히 하는 것 내가 시즌1에 제대로 개념을 안 해서 시즌2에 제대로 기출 분석을 안 해서 문제가 생긴 거면 다시 백해서 해야지 문제 생긴 거 그대로 품고 골마 터지면 어떡하려고 마지막 남은 시기가 정말 허송생활이 되면 안 되잖아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해야 했던 것으로 백을 해서 다시 하는 것 어쩌면 이번 9편 같은 기조에서는 남은 시간을 수험생활 1년처럼 쓸 수 있을지도 몰라 120%, 130% 공부할 필요 없이 예전 대비 70, 80%만 해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될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도 포기하지 말고 난 100점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신 100%를 할 거야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슈퍼맨 하면서 원더우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우리 수강생들은 알아듣죠? 그렇게 해나가면 100점이 여러분들 앞에 딱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선생님을 찾아올 날이 올 거야 그 모든 행복한 날을 상상하면서 지금부터 수능까지 열심히 달려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 3등급 전략 거의 비슷해요 잠깐 칠판 지우기를 좀 가지고 올게요 2, 3등급의 전략은 어딘가에 허점이 있는 거야 있겠지? 있으니까 2, 3등급이겠죠 그런데 어디야라고 한다면 2등급대 친구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해 저 지금 뭐 하면 될까요? 그럼 보통 엔젤을 벅벅 풀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엔젤을 벅벅 풀어서 나 그 표현 진짜 할 때마다 너무 웃긴데 엔젤을 벅벅 푸는 건 뭐야?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푼다는 거야 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니 엔젤을 벅벅 풀어서 될 일 같았으면 3수, 4수는 왜 있는 거야? 그렇잖아 재수하면서 엔젤을 벅벅 풀어요 보통 최상위 수험생들이 1년에 2만 문제에서 3만 문제를 푼데 하루에 약 60, 70 문제를 푼다는 거야? 2만, 3만 문제를 푼다는 건데 그럼 재수를 했으면 2만, 3만 문제가 추가된 거잖아 얼마나 더 벅벅 풀었겠어 그런데 100점을 받기 위해 의대를 가기 위해 3수, 4수를 또 해 아니 왜냐하면 선생님 수강생이 엔수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안해 여러분들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말은 절대 아니야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정말 많잖아 선생님 수강생 중에 엔수생들이 나 이렇게 오면 대부분 엔수생이야 엔수야? 그러면 재수예요 딱 선을 딱 긋더라 재수생들 다 엔수지 뭐 고3 아니면 다 엔 아니야? 전 재수예요 그런데 선생님 수강생에는 재수, 3수, 고4, 5, 6, 4수, 5수, 6수 고7 이상, 7수 이상도 많아요 그러니까 해고하고 했더니 아니네, 안 되네, 나 왜 안 되지? 하다가 선생님 찾아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 진짜 의대 가고 싶고 정말 100점 받고 싶어서 들어오는 최상위 수강생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현장은 고3들도 많아요 그런데 고3들이 한 번에 막 100점 이렇게 막 이뤄내거든 한 번에 가거든요 서울대 의대도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대단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올바른 방향을 제대로 걸어가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그 100점이라 이 등급대 친구들이 뭐 할까요? 그러면 개념 기출 할 때인가요? 제가 개념 기출을 제대로 한 적은 없어요 대부분 이러거든요 그럼 제대로 해야지 그럼 제대로 해야 돼요 개념 기출 정말 다시 말하는데 9월 8일 올라간 캐스트 보고 와봐 문항 하나하나가 그걸 못 겪어봐서 그렇지 문항 하나하나가 정확히 묻고자 하는 학습 목표 그 개념을 품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 워딩을 했으니 너는 이 조건을 받아서 이 개념을 갖다 써라 라고 조건에서 아주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서 눈을 감고 풀지 않는 이상 개념만 제대로 알아도 풀릴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에요 딴 세상으로 가 있는 문제 전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개념 기출 제대로 한 적 없어요? 그럼 하세요 제대로 한 적 없는 6평 시험지 속에서 제대로 한 적 없는 친구들 다 개념 에센스 회독시키고 기출 100선 50선 시켜서 1컷으로 다 진입시켰어 못 받아도 84점 그게 남은 기간 동안도 가능하다는 거야 해야 돼 개념 기출 해야 돼 그냥 벅벅 풀어서 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수능 수학이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엔젤을 통한 문제풀이 훈련을 하는데 여기는 현재 1등급이거나 2등급 중반 정도 되는 친구들보다 엔젤을 더 줄여야 돼 그래서 7대 3이 아니라 6대 4야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 중에 중킬러 스팟 시즌 1 이것만 한번 해보자 그리고 수원 수트 스팟, 수원 수트 스팟, 모의고사 이게 말이 어려워 중킬러 스팟 모의, 하프 모이죠 중킬러가 들어있는 선택과목까지 들어있는 수원 수트 스팟 모의, 13, 14, 15, 20, 21, 22 이렇게 6문항으로 구성된 가장 여러분들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 부분을 모든 주제가 한 번씩은 지나갈 수 있게 라인을 잡아서 실전처럼 풀 수 있게끔 엔제이지만 하프 모의로 수원 수트 스팟 모의, 시즌 1 그리고 앞에 친구들은 3평 대비, 6평 대비 모의고사까지 하라고 했지만 그냥 파이널만 이거라도 제대로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 지금 다 왕강이 되어 있는 강좌들이야 그리고 이감 모의고사까지 선생님 문제만 풀면 왜 골수가 될 수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넓은 시각을 위해 검증된 모의고사로 이렇게 정도만 100% 완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앞에 친구들 현재 1등급 커시거나 2등급 중반까지의 친구들의 공부법을 보고 오셨어도 어? 난 그거를 해보고 싶어 어? 그러면 선생님은 추천해 앞에 걸 봤더니 난 저거 도전해보고 싶어 그럼 추천해 근데 먹다가 체하는 것보다는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을 잘 먹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 그래서 추천하는 건 이만큼이야 그리고 이제 10월, 11월이 되면 5대 5로 비율 맞춰줘야 돼 이건 똑같지 5대 5 그리고 앞으로 출시가 될 9평이 반영된 중킬러 스팟 아, 중킬러 스팟 시즌 2는 마무리되어 있어요 수원 수트 스팟 시즌 2 그리고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2 무려 4회가 나갈 거야 그리고 이간 모의고사 파이널 시즌 2 이렇게를 나는 엔젠을 이걸로 끝낸다 더 많이 벅벅 풀지 않는다 대신 개념 기출이 붙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없이는 안 돼 절대 안 돼 제발 이 말 들어줬으면 좋겠어 개념 기출 붙어줘야 돼 이 선생님의 수강평을 한번 봐봐요 뒤늦게라도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작년 10월 수강평을 한번 봐봐 뒤늦게라도 개념 에센서 이거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성적이 갑자기 확 올랐다 이런 수강평 되게 많아 정말 뭐가 뭔지를 모르고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것들을 하나로 딱 깨워줄 강의이기 때문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 꼭 그래서 개념 기출로 6대 4일 때는 6대 4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은 10데이즈가 아니라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50선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10월 초라고 되어 있지만 10월 중순까지도 괜찮아요 시간을 투자해서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50선 다 하시고 그럼 저는 기출은 언제 하나요? 개념 에센스 안에 들어있는 문제들의 대부분이 기출이야 그 기출을 어떻게 읽어내고 어떤 개념을 적용시키는 것까지 공부하는 게 개념이거든 그래서 개념 에센스라는 이름으로 들어있고 3점 4점 킬러까지 저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쉬운 강의는 아니야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들으면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강의일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QA에 질문을 하시고 또 우리 조교들이 그런 경험을 작년에 다 했던 아주 따끈따끈한 조교들이 답을 해줄 테니까 QA에 문의를 하세요 자 그 다음 5대 5로 넘어갔을 땐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50선을 회독해도 괜찮아 근데 이때 텐데이즈 개념 완성으로 여기 수강생들 또 우리 조교들은 에센스를 했었어도 시험보기 마지막에는 텐데이즈로 회독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효과적이야 왜냐면 머릿속에 있는 큰 개념을 눌러서 다시 한번 한 그림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텐데이즈 개념 완성과 기출 15, 22, 30 여기는 기출의 고난도 문항들이 다 들어있으니까 기출 15, 22, 30과 텐데이즈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시는 걸 추천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선생님의 엔제와 모의고사를 푸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수능으로 가면 모든 나의 싱크를 수능으로 맞춰준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능으로 맞춰주면 그러면 될 거다 안 될 수가 없다 이 등급대가 성적 오르기가 가장 좋아요 이번 9평은 92, 88, 84, 80, 76까지 거의 비슷한 실력이야 실수 몇 개 한 사람들 계산 다 알았는데 마지막에 계산 좀 틀렸어 하면 70점 후반도 나왔을 거고 되게 다행히 다행히 해서 선생님 제가 이번에 90점대가 나왔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거라고 거기가 막 뒤섞여 있을 거야 그 아래에 있다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어라고 긍정적인 힘으로 마땅히 수험생들이 9평에서 원하는 올바른 공부를 차근차근 해내면 누구나 1등급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지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등급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꼭 이겨냈으면 좋겠어 자 마지막으로 3등급 미반 친구들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늦지 않았다 이 생각 해줘야 돼 물론 모두가 하는 이야기일 거야 근데 저 4등급이에요 5등급이에요 6등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늦었다라고 판단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 확통 선택자들은 되게 익숙한 정규모폭 곡선 되게 기적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2, 3%래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남은 기간 동안에 기적을 만들고 싶지 희망을 잡고 그 끈을 잡고 계속 나아가고 싶지 이제 끝났어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공부라는 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힘든 거지 되기만 하면 해볼 만한 거잖아 막상 하면 재미도 있지 않아요 공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고 싶잖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고 싶고 그래서 잘 해내고 싶고 그리고 성취감을 맛보고 싶고 좋은 결과를 가지고 떳떳하게 부모님들한테 내 자신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나 이렇게 잘했어 라고 말하고 싶잖아 당연히 그럴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2, 3%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해야 돼 늦지 않았어 내일이 수능이라 해도 난 오늘 10점은 올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 근데 두 달 넘게 남았어 두 달 정도 남았죠 이제? 두 달 정도 남았어 너무 충분한 거 아니에요? 두 달 일주일에 4점씩 올리면 어때? 일주일에 어떤 단원을 미치게 공부해서 그 단원에서 나오는 4점짜리 하나는 내가 이제 맞춘다 추가로 그러면 난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어떤 상황이든 나한테 주어지는 상황에 내가 해야 되는 목표치가 있으면 난 100점을 받아야 돼 근데 나한테 두 달이 남았어? 나한테 한 달이 남았어? 나한테 2주가 남았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상황 때문에 내 목표를 수정한 적은 없어 두 달이 남았어도 내 목표는 100이야 두 달이 남았어도 100점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거지 한 달이 남았어도 내 목표는 100이야 그럼 한 달 안에 어떻게 하면 100점을 받을까? 전략을 바꾸는 거지 내 목표를 수정하진 않았어 살면서 2주가 남았어 2주 안에 100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지금 만약에 70점이야 2주 안에 100점 그러면 3일 동안 한 단원을 미치게 끝내서 그 단원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단원에 4점짜리를 하나씩 맞춰서 그러면 2주면 3, 5, 10이고 5개는 더 맞출 수 있겠네 그러면 4, 5, 20 그러면 20점은 올리겠어? 이런 계산을 하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그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내려놓고자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인드로 가야 되냐면 이 정교 분포에서 내가 여기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주변에서 하는 대부분의 말은 듣지 않아야 돼요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거든 비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자체가 정교 분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97% 이상 정도의 한 96% 정도의 사람들은 야 지금 어떻게 받고 네가 4등급인데 어떻게 1등급을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주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 2, 3%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 2, 3%는 어떻게 사는가 어떤 태도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낼 건가 그걸 선생님이 알려줄게 내가 2, 3%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기보다는 2, 3%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남은 시간에 대한 포기를 절대 하지 않아 어떤 시간이 남았어도 목표를 수정하지 않아 전략을 수정하지 지금 편집점 기침이에요 기침 너무 과응분을 해서 얘기를 해서 기침이 올라와서 기침한 거야 작년에 어떤 생각을 하자고 2, 3%에 들어가는 생각을 하자고 작년에 지금 캐스트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9평 4등급 앉혀놓고 너 잃을 거 없지? 내 시킨 대로 할래? 수능에서 1컷 나오게 해줄게 해서 딱 수능에서 1컷 나왔어 만년 3등급한테 어 괜찮아 괜찮아 N제 너무 부담돼요 어 덜 풀어도 돼 상관없어 N제는 플러스 알파지 필요 충분 조건 아니야 아니라고 충분해 너가 하고 있는 정도면 충분하니까 괜찮아 내려놔도 돼 대신 내가 하라고 하는 건 똑바로 해 그 3, 4등급에게 처방했던 건 에센스랑 기출배성 기출 50선 그리고 최소한의 선생님이 진행하는 N제들 천우신조 그게 전부였어 그리고 3등급이었던 그 친구 선생님을 믿고 한번 해봅니다 라고 했던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친구는 100분이 99 4등급이었던 그 친구는 정말 1컷 왜에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지금 여기에 현장에 와있고 조교를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그 예시를 자꾸 드는 건데 너무 많은 친구들이 마지막에 기적을 만들고 반전을 일으켜 그 친구들은 뭘 하냐 마땅히 수험생으로서 해야 하는 개념 기출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플러스 알파 N제를 하는 거야 근데 그걸 다 못해 그럼 N제는 포기해야지 근데 그걸 다 못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N제를 해 그럼 계속 그 지경일 수 있는 거야 계속 그 성적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생님이 아주 강력하게 했었고 그걸 납득하고 믿고 따라온 친구들은 마지막에 반드시 잘됐어요 제발 얘기하는데 개념 기출 건너뛰지 말고 함께 해야 돼 그것부터 잡아야 돼 지금 선생님 개념 할 때인가요? 할 때지 너가 지금 개념이 안 돼 있으면 지금 이 시기와 상관없이 너는 개념을 할 때야 너가 중요해 지금 상황 시기보다 너가 중요한 거야 가장 첫 번째 전략은 개념하고 기출이에요 여기 보시면 9월에서 10월 초까지 개념 기출을 8 N제 실모를 2로 잡아놨어 넘어 안 하면 불안할 거 아니야 개념 기출 N제 실모 선생님이 했던 N제 실모 중에 파이널 천우신조라도 이거하고 조금 여유가 생긴다 개념 에센스랑 기출 100선 50선도 뒤로 빼놨잖아 개념 에센스랑 병행하면서 조금 여유가 생긴다 그러면 중킬러 스팟 정도 또는 수원 스투 스팟 정도 내가 중킬러가 약해 그럼 중킬러 스팟 수원 스투가 약해 그럼 수원 스투 스팟 모의고사가 조금 더 필요해 그럼 이간 모의고사를 추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념 에센스를 해야 돼 정말 N수생 같은 경우는 공부할 시간 많잖아 사실 고3도 이제 공부할 시간 많잖아요 한 달이면 개념 에센스 3과목 충분히 1회독해요 그냥 달달달달 하지 마시고 진짜 강의 듣듯이 지금이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현장 강의 듣듯이 이게 나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야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봐 성적이 비약적으로 오를 수 있거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러고 10월에서 11월 초까지 개념 에센스 안 끝났으면 더 이어서 하시고 개념 에센스 다 끝났으면 2회독 하면서 기출배성 기출 50선 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앞으로 주는 수원 수트 모의고사 천우신조 이감 이런 것들을 골라서 하고 그래서 이 등급대는 뭔가를 꼭 해라 라고 적어놓지 않은 게 이 등급대 친구들은 고민이 많을 거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복잡 다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등급대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 비율들을 기억하시고 앞에 100점을 목표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계획들도 한번 쭉 보시고 아 저 친구들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럼 뭘 해야 될까 라는 걸 QA를 통해서 문의를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로 처방하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본인이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고 어떤 상태인지 선생님 강의를 수강했으면 무엇을 수강했는지 기타 등등을 QA에 적어주면 그에 맞게끔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여기 현장 조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상담을 해주고 방향을 만들어 줄 테니까 혼자 끙끙대지 말고 괜히 저 지금 뭐해요 라는 97% 96%의 사람들이 떠들 수 있는 곳에 가서 묻지 마시고 조기들한테 성공한 사람들한테 물어주세요 그러면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줄 거야 자 이 정도로 자꾸 기침이 나와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각 등급대별로 선생님이 캐스트를 올리고 나서 선생님이 처방해 주는 솔루션이 궁금하다라는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고 그 솔루션을 어떻게 제공할까 온라인 친구들에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생각할 때 이 정도 솔루션이 그게 그냥 진실된 솔루션이다 내가 1년 동안 나의 철학으로 내가 생각하는 평가원을 깨부술 수 있는 방향성으로 만들었던 컨텐츠들이 구평에서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게끔 하는 게 내가 강의를 하는 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걸 보시고 나도 저렇게 해서 한번 반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QA 문도 두드리시고 또는 스타트를 해서 열심히 하시면서 수강평도 쓰시고 그럼 선생님이 또 열심히 댓글도 달아드리고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헛되이 보내지 말기를 자칫하면 공부를 안 하고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돌아봤더니 그때 공부했던 게 하나도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뭐라도 하나 하면 하는 만큼 남는 거기 때문에 하는 만큼 변화되는 거다라는 걸 믿고 뭐라도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 주 캐스트는 이 정도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지 이제 또 활기차게 매주 캐스트 다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